반격의 시간입니다 느리고 나갈 것 같나? 도망칠 수 없어 쥬, 쥬태야! 뭐해? 언제 칼을 어디서 낳은 거야? 무슨 수작을 뿌렸는지는 몰라도 왕심은 견물이다 교환아! 한 방 더 먹여주어라 옳지! 틈으로 파고들입니다 찢어져 산산조가락 내주지만 누워있는 게 좋을 거야 받아라 잡을 잡아놔라 받아라 짐으로 파고들인다 끝내주지 뭔가 보여주지 아무리 괴물같은 녀석이라도 던전 호스에 일곱이나 되는 헌터를 상대하고 지 놓치지 않아 지친 몸으로 땅검다위를 휘둘러 봐야 내 방어를 뚫을 수가 없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찢어져라 산산조각 내주마 흠 흠 흠 빌려 나갈 것 같나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장란에 이 찰나를 배워주자 흠 돈. 끝났군 되미 툴위 파고든다 흠 흠 흠 흠 흠 활진 과학의 로치지않아 먹을 수 이퍼맨 마켜봐라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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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흠 흠 흠 흠 나 봐라 탁! 받아라! 신수였어 물 타버려라! 옳지! 산산조각 내주마! 빗나갈 것 같나? 전부 뭐야, 빈틈! 음! 받아라! 놓치지 않아! 틈으로 그들 주식을 취하겠어 옳지! 이기! 황동석 대장 당신은 강해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레벨업하고 있다는 것 자, 잠깐! 죽이지마! 누군이라면 죽을게! 던전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했지 너 이 자식 내 동생이 누구인 줄 알고 너 따위가! 좋은데? 그... 저건... 어떤... 형님... 슬슬 던전이 다치려고 해 서둘러 나가자 네? 아... 아... 네! 괜찮은 점수였어